안녕하세요. 오늘의 퀴즈쇼 많이 기다리셨나요? 그랬다고요? 그럼요 그럼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오늘의 퀴즈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시미는 스타일을 확 바꾸고 앞으로는 카리스마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죠? 카리스마. 정말 예쁘고 멋있어요. 그리고 베리의 아버지가 사이닝 스타스쿨에 오셨었는데요. 바로 베리를 베리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베리를 왜 갑자기 데리러 오셨냐? 그건 베리가 아이돌을 꿈꾸는 것이 가난한 베리 왕국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의 베리는 정말 아이돌을 꿈꾸고 있어요. 그 꿈을 알게 되셔서 베리의 아버지는 베리를 두고 다시 베리 왕국으로 돌아가셨죠. 정말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풀쩍. 그럼 오늘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제가 무려 프라이데이 콘서트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콘서트 시간이 연습시간과 겹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을까요? 어찌저찌해서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의 팬이라면 콘서트에 갈 때 마땅히 챙겨야 할 필수 굿즈들이 있죠. 그걸 전부 나열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프라이데이의 핸들 팬이 아주아주 쉽겠지만 음... 한 세 가지만 말하는 걸로 할까요? 저도 그 필수 굿즈들을 다 챙겨서 나가려는데 송이와 시어가 딱 어쩌지 어쩌지 하다 핸들 교관이 알려준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중 마지막 챕터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열을 내기 위해 무조건 뛰기 두 번째는 살짝 뜨거운 수건을 이마에 덮히기 그렇다면 마지막은? 정답은 다음 주에 오늘의 퀴즈쇼 이번 주도 재밌었나요? 문제가 어려웠다면 다시 보고 오는 거 모두들 알고 있죠? 그럼 다음 주 오늘의 퀴즈쇼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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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